언제까지 뽁뽁이만 터뜨리고 있을 거야? 오늘은 뽁뽁이를 대신할 수 있는 무한 뽁뽁이 장난감을 소개해둘게 이건 디자인이 참 많이 유치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는 부끄러운 느낌이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집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앞쪽에는 뽁뽁이가 있는데 누르면 톡톡 터지는 느낌이 나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 경쾌한 타격감이 기분을 아주 상쾌하게 해주지 순서대로 누르기, 순서를 기억해서 누르기 그리고 모두다 누르기 3가지 게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모두다 누르기가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게임이라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제품은 문제가 참 많아 뽁뽁이를 살짝 누르면 센서가 작동해야 하는데 이건 손으로 꾹꾹 눌러야 하는 문제가 있고 다른 제품은 언어가 중국어로 되어 있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일 수 있지